네, 우리 향토 소리사랑 공연 즐거우셨나요? 여기까지였습니다.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.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한 번도 안 가시고 비 한 번 올 때마다 한 명씩 몰려드시네. 사랑합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주보금 회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마지막 무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야문화축제 때 이렇게 꾸준 날씨에 오늘 우리 향토 소리사랑 공연을 많이 많이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향토 소리사랑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